이리로 잘못 들어온 거야? 그럼 어떻게 길 건너서 들어가야 돼? 내 잘못이 아니지. 아니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서 모든 역이 이쪽 걸 같이 타는 거지.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만 타고 저쪽으로 타고 이것만 타는 그런 역이 어디 있어? 이건 도시 개발이 잘못된 거야. 아, 독일의 도시 개발이 잘못된 거야. 길 건너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건너? 네, 길 건너셔야 될 것 같아. 다시 저쪽 길 건너쪽으로 간다고요. 네, 네. 선생님, 여기는 에스칼레이터 타시죠. 어디 가세요? 저는 좀 동대문시장. 아, 광장시장 가시는구나. 물건 좀 떼러 가요. 부제품이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. 지하철 탈 거 아니에요. 지하철. 지하철 탔다가 버스 한번. 이렇게 내려가서 저쪽에서. 하나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. 막혀 있어, 막혀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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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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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이구나